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2년도 제2회 전기기사 기출문제에요 과목은 회로이론이고 이번 시험에서 회로이론 10문제 정도 나왔어요 1번 문제 볼까요 1번부터 문제가 만만치 않죠 보면 우리가 풀었던 회로망하고 약간 회로 형태가 좀 틀려요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풀지 막막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요 사실 이 문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중체별의 원리 중체별의 원리 기억하실 거에요 전원이 이렇게 여러 개 있었을 때 전원 하나를 없애고 한 개의 전원을 갖고 회로 해석하고 반대로 또 다른 전원을 없애고 없앴던 전원을 다시 살려서 한 개의 전원 같고 하는 방법 중체별의 원리 기억하실 거에요 일단 첫 번째 전원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일단 7A짜리 이것만 있다고 하고 8A는 없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전류원 개방을 없앨 때 어떻게 하죠 전류원을 개방시키잖아요 첫 번째 7A 전원만 있는 경우 그때 회로 볼까요 8A는 개방됐어요 개방시켰어요 8A는 화면상에서 회로에서 없다고 보시면 돼 나머지 회로는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전원하고 이제 여기 맞는 회로 그려야 되는데 6옴 12옴 4옴요 즉 여기 전류원 여기 나가는 부분 봤더니 이쪽 저항과 이쪽 저항과 이쪽 저항이 무슨 연결 전부 다 병렬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끝에도 이렇게 해서 싹 모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7A 전류만 있는 경우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똑같이 그려볼게요 7A 그 다음에 나머지 6옴 12옴 4옴은 전부 다 지금 확인했듯이 병렬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그리면 얘가 6옴 그 다음에 얘가 12옴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 4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7A라는 것은 전체 전류 I고 문제에서는 6옴의 흐른 전류고 하는 거니까 6옴의 흐른 전류 이것다 내가 ION 놓을게요 그러면 딱 보면 뭐예요 전류 분배 법칙 그런데 전류 분배 법칙인데 ION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6옴하고 12옴하고 4옴 3가 병렬이란 말이에요 그죠 병렬일 때 전류 법칙은요 저항보다는 컨덕턴스 즉 지금 저항의 역수 6분의 1 그 다음에 1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점이 뭐냐면 저항일 때는요 전류 분배 법칙 할 때는 반대편 저항이 갔었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저항의 반대인 컨덕턴스잖아요 그것은 자기저항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특히 이런 부분 좀 조심해서 풀어야 돼요 컨덕턴스는 전류 법칙은 그 전류 구할 때 자기 컨덕턴스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전류 7A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딱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2.3333 소점 늘려서 정확히 계산하면 2.3333A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7A 전류만 있는 경우 두 번째는요 반대로 8A 전류만 있는 회로 8A 전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8A만 놓고 위에 7A는 없애야 돼요 그죠 개방시키면 돼 즉 이쪽 회로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쪽 회로가 그러면 이 8A 봤을 때 이 저항 또 이 저항은요 전부 다 병렬가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내가 전부 다 묶어지는 거고요 그쵸 자 이쪽은 살아있네 이렇게 여기까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살아있어요 단박렬이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8A 전류원이고 그대로 그려보면 3개의 저항이 병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6옴 그 다음에 역시 12옴 그 다음에 4옴 그러니까 우의 회로와 두 회로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한쪽 전류는 없고 나머지 저항 갖다가 연결 자체를 봤더니 전부 다 병렬이라는 얘기야 그죠 전원하고 그러면 전체률 I는 8A고요 문제에서는 이 6옴의 흐른 전류 얘를 갖다가 I2로 할게요 그러면 I2는 마찬가지로 올리죠 컨덕턴수로 6분의 1 그 다음에 12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4였죠 그죠 4 4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 거 6분의 1 곱하기 8A 자 이거를 계산했더니 몇 나오냐면 약간 커져서 2.666 정도 나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중첩해서 따로따로 별그를 풀었으니까 자 6옴의 흐른 전류 I의 6은 그죠 얘는 처음 했던 I1과 I2의 합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2.3333에 2.66666 제가 소점 늘린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4.9999 즉 대략 5A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1번 문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중첩해서 푸는 게 가장 쉽겠더라 해석만 잘 하시면 정답은 5A 자 1번 문제에 비해서 2번 문제는 상당히 쉽죠 그러니까 1번 문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번 문제는 무조건 맞춰줘야 돼 RL 직렬혈에서 그죠 시정수 줄여졌어요 그러니까 RL 직렬혈에서 시정수 줄여졌다는 얘기는 바로 이 공식을 갖다 쓰라는 얘기야 시정수 타워이 꼴 R분의 1 그럼 여기서 인덕턴스가 하는 거니까 인덕턴스 L은 타워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정수 타워는 0.03이었어요 저항 R은 14.7이야 자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계산을 보면 아마 0.441 정도 나올 거예요 단위는 헬리고 근데 문제에서 미리 헬리로 물어봤으니까 얘는 441 그죠 미리 헬리라고 대답해도 똑같은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에 441 그리고 많이 헬리로 물어봤는데 따뜻하게